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. 오늘의 영상은 옷쇼의 금전 지원과 제품 지원이 있었음을 미리 알려드리지만 제품 셀렉과 기획에 대해선 아무런 터치 없었다는 점 미리 알려드릴게요. 오늘은 다가올 봄 자주 입으실 데님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. 깔끔, 갬성, 섹시, 아메카지, 힙 이렇게 다양한 분위기를 낼 수 있는 데님들로 준비해봤으니까요 이 제품들을 참고하셔서 코디를 참고하셔도 되고 혹은 집에 비슷한 제품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입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제품들 보러 가실까요? 자 첫 번째 제품은 좀 기본 데님을 준비해봤어요 매버릭 제품인데요 이 제품을 셀렉한 데에는 색감이 한몫을 했어요 기본 데님에 살짝 누리끼한 갬성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빈티지한 맛을 내주면서 프레피 클래식 룩과 매칭했을 때 굉장히 예쁘거든요 게다가 이런 작은 디테일까지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밑단을 보시면 살짝 해진 디테일이 있어요 그게 또 빈티지함을 한층 더 기본 연청, 중청, 흑청 데님들은 여러분께서 갖고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빈티지한 스멜이 나는 제품이 여러분이 갖고 계실 브라운 옷장과 잘 어울리기 때문에 한 번쯤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랩 101 제품인데요 데님으로 슬랙스 느낌을 연출할 수 있어요 여러분 데님이라고 해서 캐주얼한 무드만 연출하는 게 아니라 이 제품처럼 슬랙스 느낌을 내주면 댄디한 느낌을 데님으로도 연출하실 수 있거든요 소재적으로는 데님이지만 실루엣적으로는 슬랙스라서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실 미니멀 옷장과 굉장히 잘 묻어요 이 제품은 원단감도 굉장히 얇게 나왔기 때문에 한 여름까지도 가능할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날씨가 좀 더 따뜻해지면 흰 티 딱 넓이 싹 해주고 그냥 스니커즈 탁 신어주면 그냥 깔끔하지만서도 멋부린 느낌? 자 다음 또한 슬랙스 류의 데님인데요 에르디 제품입니다 앞서 보셨던 제품은 턱이 안 잡힌 깔끔한 스타일이라면 이 제품은 투턱이 잡힌 실루엣적으로 좀 더 감성이 묻어나는 데님이에요 뭔가 프레피 랄뽕 룩에 굉장히 어울릴 것 같은 데님이기도 하지만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었던 데는 이유가 있어요 살짝의 하이웨이스트 느낌이고 다리가 길어 보이도록 연출 신경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처음엔 하이웨이스트가 살짝 어색하실 수 있겠지만 만약에라도 너입을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리 길어 보이는 데는 요만한 제품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제품 또한 클래식 프레피 룩 블레이저와 연출하셨을 때 굉장히 예쁠 것 같아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좀 갬성진 데님을 한번 볼게요 노은 제품인데요 부담스럽지 않은 화이트 데님입니다 크림진이 굉장히 인기가 많지만 사실 크림진보다 상의 컬러 안 타는 게 바로 화이트 바지거든요 백바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와이드하고 유연한 실루엣으로 좀 부담스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갬성하면 빠질 수 없는 디테일이 바로 벨트 디테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벨트 또한 되게 깔끔하게 들어가고 요 앞에 이렇게 포켓 요것도 한 너입을 하셨을 때 굉장히 갬성진 포인트로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가올 뿐 갬성진 미니멀 아우트와 연출해주셔도 좋고 단품으로 니트, 셔츠, 티셔츠랑 매칭해주셔도 굉장히 예쁠 제품이라서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자 이제 좀 섹시하게 가볼까요? 가먼트 레이블의 부츠컷 데님인데요 부츠컷 데님 하면 뭔가 부담스러워 뭔가 옛날 느낌 복고풍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요즘 유행하는 락시크 무드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게 바로 부츠컷 데님입니다 그래서 부츠컷 데님은 처음이다 하시는 분들께 입문용으로는 이렇게 어두운 컬러를 추천드리기는 해요 그리고 사실 부츠컷 데님을 좀 더 섹시하게 입어주시려면 마르신 체형보다는 살짝 허벅지가 있는 탄탄하신 분들께서 입어주시면 저는 조금 더 섹시함이 더 있다 업된다!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저희 모델은 슬림한 편이기도 하고 이런 부츠컷 데님이 처음이기 때문에 뭔가 어색한데? 라는 건 조금 감안해서 봐주시길 바랄게요 이런 부츠컷 데님류는 좀 슬림한 라인의 첼시 부츠나 웨스턴 부츠랑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락시크 해봐야겠어 하신다면 부츠컷 데님의 레더 자켓과 첼시 부츠를 딱 매칭해주시면 요즘 느낌? 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나 부츠컷 자신 있어 하시는 분들 들어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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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폴커 부츠컷 데님인데요 색상만 보셔도 벌써 햇살 받고 흰 티에 딱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? 연청 부츠컷 데님인데 거기에 누런 빈티지함을 좀 더해준 뭔가 해진 느낌에서 오는 그 섹시함이 있어요 알죠 여러분? 여기에는 뭔가 부담스러우실 수 있겠지만 빼꼬도 잘만 입어주면 좀 괜찮거든요 하지만 취향이 갈릴 거라는 건 분명 압니다 뭐 그래도 이왕 패션업을 해질 거 푹 담궈보자 하시는 분들께는 이 제품 한번 추천드려볼게요 그리고 날씨가 좀 더 더워지면 이 제품에 흰 티셔츠 한 장 걸쳐주시고 뭐 갈색이라든지 블랙이라든지 샌들 정도 하나 턱 신어주시면 또 그것도 감성진다는 거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아메카지 느낌을 좀 내볼까요? 에스파이버 제품인데요 카펜터 팬츠가 두 가지 컬러로 나왔어요 카펜터 팬츠라 하면 목수 바지라고 해서 천이 이렇게 옆에 덧대어져 있는데 요게 포인트에요 요 카펜터 팬츠 디테일과 스티칭이 살아있는 디테일 때문에 조금은 살짝 귀여운 느낌을 내주는 것 같습니다 크림 블랙 컬러 둘 다 매력적인 색감이고 여러분께서 시도하시기 쉬울 컬러라서 요 제품은 두 제품 두 컬러로 다 준비해봤어요 와이드한 실루엣이지만 유연한 원단감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더라고요 두 컬러 모두 그냥 티셔츠 하나 입어주시고 체크셔츠나 셔킷 하나 걸쳐주신 다음 오 이렇게 모자 하나 톡 써주시면 굉장히 귀여운 시티보이 맛을 내면서도 아메카지 한 느낌을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메카지 확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통을 확 넓혀서 준비한 바지는 싱커루프 바지인데요 제대로 된 아메카지 스타일을 한번 입어보고 싶다 하신다면 뭔가 다리 길이에 엄청 신경 쓰시면 안 돼요 이미 글렀어요 그냥 무심하게 내 몸뚱아리를 휘감는 천을 그냥 즐겨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넓은 통 때문에 처음 입어보시면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세미 와이드랑 와이드 슬랙스를 처음에 어색해 하셨듯 익숙해지시면 이 널널한 통 때문에 아마 다음에는 치마가야 입어보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통 넓은 아메카지 스타일의 데님을 입어주실 때는 상의도 좀 어벙하게 길이에 신경 쓰지 마시고 대충 툭툭 무심히 걸쳐주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스토커즈 자 다음은 제 기준 힙하면서도 살짝의 락시크 무드를 연출하실 수 있는 범용성 좋은 힙한 바지를 준비했어요 랩101 제품인데요 랩101 데님 제품 분들이 기장이 좀 길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키 크신 분들께서도 살짝의 곱창짐을 경험하실 수 있게끔 나와서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게다가 이 제품은 양쪽 허벅지에 커팅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엄청 노출이 심하지 않으면서도 섹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은 나중에 여름에 프린팅 티셔츠와 매칭하셔서 힙하게 연출하셔도 좋겠지만 좀 더 깔끔하게 라이더와 함께 연출해주셔도 좋을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스토커즈 스토커즈 자 이렇게 해서 다양한 실루엣의 데님들로 연출할 수 있는 다양한 무드들 보여드렸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데님을 좀 더 다양하게 즐겁게 입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추천드린 제품분들은 OCO에서 이미 할인 진행 중이지만 추가로 15% 할인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할인 쿠폰 받아서 사용해주시길 바랄게요 현명한 토비!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다양한 스타일을 입어보실 수 있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!